까꿍 우와 눈이다 콩이 어디있게 콩이 찾아봐라 오늘은 정말 눈이 많이 왔어요 토끼인지 꽁이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귀여운 것만은 확실한 손멍치 예쁘게 봐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저씨 신발은 신고 자려고 난 아무것도 안들려요 벗겨주던가 귀찮아 정말 어멈 난 눈누 베고 잘거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